굉장히 싼 것 같아요.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닌텐도 바가 이렇게 없다니. 16,000원 나왔습니다. 세 번 셀게요. 하나, 17,000원. 18,000원. 세 번 셀게요. 하나, 20,000원 나왔습니다. 세 번 셀게요. 하나, 네? 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아, 집에 갈 차비는 있으시고? 아, 걸어가면 된다고? 대구까지 걸어가셔야 되는데? MBS 4 슬롯을 들고? 네. 자, 2만원 나왔습니다. 하고, 2만 1천원? 2만 1천원 나왔습니다. 세 번 셀게요. 하나, 2만 2천원 나왔습니다. 양보하세요. 2만 2천원 정도 나왔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저 바람잡이 아니에요. 아까 막 털리는 거 봤잖아요. 그쵸? 2만 2천원 축하드려요. 네. 네. 한 번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을걸? 아, 팩이 있네? 아, 뿌옇뿌옇다. 스, 뿌옇뿌옇뿌옇. 가방하고. 자, 1천원 시작하겠습니다. 5천원, 1만원. 아, 되게 비싼 거예요. 싸진 않죠. 슈퍼패미콤. 뒤에도 한 번 보여줘요, 응답되어 있는 게. 슈퍼패미콤. 뭐, 뭐 이런 식으로. 요시아일랜드. 뭐, 상태는 그냥 B급입니다. 실사용. 1만 6천원 나왔습니다. 1만 6천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1만 7천원 나왔습니다.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자, 축하드립니다. 롱맨 인형입니다. 머리가 크네요. 머리 크신 분들 워낙 주변에 많아서. 강릉이 형님도 좀 크잖아요. 네, 솔직하십니다. 자, 롱맨 인형 갈게요. 1천원 시작하겠습니다. 1천원. 2천원. 1만원. 개랑이 3만원씩 판매하셔요. 사실상 그렇게 싼 건 아니고. 라이센스 때문에. 캡콤이 왜 괜히 돈콤이 됐습니까? 자,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나왔어요. 1만원. 세 번 셀게요. 하나. 여기요.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7천원. 자, 1천원에 레이스 들어갑니까? 1만 7천원. 한 번 올리시고 양보 받으신 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 다이, 아빠가 쪼잔하다. 아기가 갖고 싶은데. 1만 8천원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갖고 싶대요. 아, 본인이 갖고 싶대요. 네. 네, 만 7천원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는 다른 분들께서 두 개를 주신 건데. 큐브 빡세스랑 정품 D단자예요. 큐브 빡세하고 정품 D단자. 근데 이게 상태가 확인이 안 돼요. 대신에 한 번 열어볼래요? 네. 안에 내용물만 확인하고. 아, 위용이에요? 아, 그거 뺄게요. 이거 위용이래요. 위. 패드 있어요? 네. 어, 아답터랑 패드 있고. AV선이... AV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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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패드는 상태가... 뭐, 그냥... AV선만 없네요. 근데 원래 AV선이 동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AV선이 원래 안 되어 있고 AV선이 아마 슈퍼용이랑 호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원 시작할게요. 매뉴얼 있어요? 매뉴얼 없어요. 그냥 알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원 시작할게요. 만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만 칠천 원 이만 원 삼만 원 삼만 원 요즘 큐브 되게 비싸졌어요. 네, 삼만 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삼만 오천 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와우, 득템! 자, 무쌍 자, 행운권 추첨 한 번 더 갈게요. 삼국무쌍이랑 그, 뭐, 전국 전국무쌍하고 삼국무쌍2요. 두 개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 숫자 보여주세요. 216 216 아니, 오늘 생일이신 분 있어요? 오늘 생일인데 여기까지 왔다, 속상하게. 있어요? 그렇지, 없지. 아, 근데 예전에 했을 땐 생일자가 꽤 많았었는데. 내일 3일자니? 아, 내일이요? 내일 올 거잖아요. 1일인데, 그쵸? 응이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오늘 생일자 없어요? 네, 속상하신 분이 없네. 번호 한 번 더 돌려주세요. 338 아, 했던 사람 몇 번이에요? 334번 334번 333 3땡 나와 333 번호 좋다. 와, 334하네요. 그리고 내일의 조세트네요. 이거 DVD예요, DVD. 어, 근데 정품... 어, 근데 정품... 짝퉁은 아니고 정품 같습니다. 근데 프린트 재질은 완전 짝퉁이에요. 네, 이거 경매할 거 아니에요? 나눠줄 거예요. 네, DVD고, 집에 DVD 플레이어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신 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있어요? 2 있어요? 아, 그게 DVD 플레이어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DVD 플레이어 집에 없으신 분 있어요, 혹시? 와, 요즘 세상 좋아지는데 DVD 플레이어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2가 있어. 나 원래 DVD 플레이 없는 사람도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왜, 왜? 이거 없는데 왜 줘요? 그냥 하나 사라고. 번호 한 번 더 갈게요. 294 아, 안 물어볼 거야. 58번 자, 혹시 10번 안쪽에 있어요? 20번 안쪽 19번 아, 셀면, 셀면 제외 19번 축하드려요. 자, 하얗게 불 때우세요. 웃는 사람들 다 덕후야,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어요. 자, 경남 한 번 더 갈게요. 자, 도끼도끼 외머리 엘스 3 한 번 까주세요. 아, 다 넣어, 넣어. 그냥 많아요. 네, 그냥 많아요. 자, 만원 시작할게요. 피규어래요, 피규어. 피규어 있고, CD 있고. 네? 취소요? 남자인데? 네? 뭐예요? 관심 없어요? 근데 왜 만원 왜 불렀어요? 게임도 있어요. 아, 그럼 만원. 아, 사람 질 때 웃기는. 자, 만원. 하나, 둘.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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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큐메기. 도큐메기. 자. 22,000원. 22,000원. 다이? 25,000원. 꼽혔어요, 이제. 다이? 27,000원. 30,000원. 31,000원. 35,000원. 37,000원. 37,000원. 아싸. 아, 그건 몰라요. 그건 용기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밀봉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도. 아, 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다이? 4만원. 아, 약해졌어, 좀. 4만원,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4만, 1,000원. 4만, 1,000원. 다이? 4만, 1,000원. 축하드립니다. 자, 위용, 비단자. 위용이에요, 위. 컴포넌트가 아니라. 1,000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유찰되면 무조건 나눔입니다. 아,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저기서 계산해주시면 아쉽네요. 미용, 비단자. 1,000원 없어요? 1,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정품이에요. 2,000원. 오우 씨. 자, 하나, 둘. 3,000원. 4,000원. 5,000원. 정품, 뭐, 단자면은, 뭐, 최소 3,000원 이상씩 할 텐데. 뭐, 3,000원. 5,000원, 5,000원에 진짜 5,000원. 세 번 셀께. 하나, 둘. 네? 6,000원. 7,000원. 만 원 주고 사도 싸요, 사실. 7,000원. 만 원. 하나.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풀스 참치 320여기가 응응 세팅 1인셋 듀얼 서크3 단점 켰을 때 시계 시간만 리셋이 된답니다. 네. 빨돌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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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 서크3 들어있고요. 뭐, 그냥 1인셋이고 응응 세팅이 됐답니다. 딴 데서 발설하지 마시고 뭐, 안에 꽉 차있다는 얘기죠. 뭘로? 게임으로. 나는 정말 복도리들만 낙찰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만 원 시작할게요. 아, 복도리. 2만 원. 복도리 둘, 셋. 3만 원. 복도리 셋. 복도리 채 네? 계좌이체. 계좌이체. 누가 대신 빵해야 돼요. 카드깡처럼. 계좌이체 돼요? 계좌이체 되시는 분? 셀러분들 중에? 없대요. 3차는 안 돼. 도와주지는 않냐고. 3차가 좀 하유가 되는 걸로 아는데. 3차는 안 돼. 안 되는. 3차는 은행이 있었대요. 아, 안 되는. 은행은 없어요. 52만 원 안 나오면 돼. 아, 나가면 있어요? 2대나 있어요. 2대나. 자, 일단 3만 원 나왔습니다. 어, 계속 달릴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3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 이거 10만 원, 10만 원대도 싼 거 아니에요? 5만 원. 5만 원 나왔습니다. 3번 세울게요. 하나. 5만 1천 원. 5만 5천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2분이 6만 원. 2분 동시에 있어요? 6만 1천 원. 7만 원. 7만 원 나왔습니다. 3번 세울게요. 하나. 7만 5천 원. 3번 세울게요. 하나, 둘. 7만 6천 원. 8만 원. 와, 8만 1천 원. 아우, 꽤 올라가네? 아싸. 9만 원. 9만 원. 9만 원. 저분 집에 참이 없을 텐데. 9만 원 나왔습니다. 3번 세울게요. 하나. 둘. 9만 1천 원. 10. 어떻게, 더 살리시겠습니까? 10만 1천 원. 11만 원. 11만 1천 원. 자, 여기서 인성 나오네. 인성. 대인 매소인데. 웃자고 할 얘기니까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요. 11만 15 11만 5천 원. 그렇지, 15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11만 5천 원. 세 번 세울게요. 11만 6천 원.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없긴 없대요. 그냥 한 11만 5천 원 딱 찍고 두 번 가볍을 한 번 하세요. 더 이상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냥 드릴까요? 네, 11만 5천 원 축하드려요. 밤새서 세팅했대요. 11만 5천 원. 밤새서 세팅했대요. 자, 모자 필요하신 분. 비닛, 까만 비닛. 까만 비닛. 하나 받고 또 머리가 흥해? 숱이 엄청 많은데? 아니, 추운 게 아니야. 그 정도면은 머리 좀 벗겨지신 것 같아. 어떻게 욕먹어요. 자, 필요하신 분. 얘를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 주셨으면 가지세요 그냥. 아, 뒤로 넘기지 말고. 자, 하나 더. 휑! 축하드려요. 자, 노란 것도. 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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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셉트. 자, 이쪽. 아, 이쪽도 하나 줘요? 아, 빈정상했어. 자, 필요해요? 자, 알아서 트레이드 하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드림캐스트. 드림캐스트. 아, 이거 좀 감사합니다. 예쁘게. 예쁘게. 드림캐스트. 가로키 버전. 열어봐요. 아, 마이크는 아니었나? 아, 상탈 좋다. 매뉴얼도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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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캐스트가 아니라 그냥 가로키 머신이네. 아, 괜히 좋아했다. 나는 드림캐스트에 가로키 모델이 꼬바져 있는 박스셋이다. 와! 했었는데 드림캐스트 알맹이가 없네요. 그냥 가로키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도킹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건데 단순 소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원 시작할게요. 만원 뭐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도 만원에 가치밖에 안 될까요? 만천원. 그래요. 만이천원. 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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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 분명히 이거 판매하셨던 돈은 꽤 비싸게 받았어요.